꿈과 현실 사이, 모호한 경계에서 태어난 비유와 상징의 세계를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매력적으로 표현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최단희입니다. 그동안 뉴욕타임즈, 그라치아, 애플, 빌보드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고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. 일러스트 업계에 이제 막 발돋움한 젊은 작가나 학생분들께서는 해외 진출에 대해 높은 진입 장벽을 느끼실 텐데요. 이번 클래스에서는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와 실전 프로세스를 세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클라이언트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나만의 스타일을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에디토리얼, 광고, 매거진 커버 등 다양한 일러스트를 함께 그려보며 여러분께 맞는 커리어를 찾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작가로서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니즈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통해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.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최단희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